뉴질랜드의 질랜드는 네덜란드 남동부의 제일란트주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새로운 제일란트의 의미로 뉴 제일란트로 명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기 왼쪽 위에는 영 연방 국가를 나타내는 유니언 잭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빨간색 오각별 4개는 남 십자성이며 진한 파랑은 남태평양을 의미합니다. 별들의 위치는 남태평양에서 뉴질랜드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뉴질랜드의 위치는 남태평양의 오스트리리아 남동쪽 약 2000km 지점에 있으며 2개의 큰 섬과 그 외 여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섬 2개는 쿡 헤어블 사이에 두고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집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살고 있는 북섬에는 수도 웰링턴과 오클랜드 같은 주요 도시가 있으며 남섬에는 서던 알프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빙하 지형을 비롯하여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7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2.5배 보다 큰 면적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약 1000만명의 절반 정도입니다. 뉴질랜드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천억 달러 이는 세계 51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구라는 페루, 그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앵글로 색성계 위주의 백인이 약 70%이며 마오리 원주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입니다. 종교는 예전에는 개신교 50%, 가톨릭교 15%, 그 외 힌두교 등의 종교를 믿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교인이 많아졌으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종교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람이 정착한 시기는 10세기에서 11세기경입니다. 가장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한 민족은 잘 알려진 바대로 마오리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와이키라는 섬에서 거주하다가 계속되는 전쟁과 부족해진 식량으로 배를 타고 뉴질랜드로 건너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고구마 농사를 짓고 돼지를 사육하며 살았습니다. 1242년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남태평양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섬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아벌타스만이 호주 남부를 항해하다가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처음 뉴질랜드가 유럽에 소개된 지 약 100년이 지난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다시 뉴질랜드를 찾았습니다. 쿡 선장은 섬의 이름을 영국식인 뉴질랜드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 쿡 선장의 탐사 이후 1800년대부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인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당시 뉴질랜드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식민지의 부속 용토로 고래와 바다 표범 자비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탄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뉴질랜드는 1841년부터 공식적으로 뉴사우스 웨일스와 분리된 대형제국의 왕룡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화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의 분쟁이 일어났고 1843년부터 1870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마오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 단계를 밟았고 다시 영국과 마오리족은 공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는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40년 후인 1947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국왕은 엘자베스 2세로 영국 등 타 영연방 왕국들과 국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으로 임기 5년의 총독은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의 대행자 역할을 하지만 명목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합니다. 뉴질랜드 총선은 3년에 한 번 치러지며 총리와 의원들의 임기 역시 3년입니다. 의원은 양원제로 출발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가 되었으며 임기 3년에 의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 성량인 국민당과 진보 성량의 노동당인 두 거대 정당이 번갈아 내각을 구성하고 그 밖의 세력이 미미한 소수 정당이 존재합니다. 뉴질랜드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복지국가로 꼽힙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은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영국 본토에 적용하기 전에 호주와 뉴질랜드 대상으로 미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덕에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정비된 복지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평등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양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완전고용과 실업수당제도,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도 등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초구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전국터의 54%가 목초구인 뉴질랜드는 양 6천만 마리, 소 700만 마리 이상이 방목되는 세계 최대의 목장입니다. 주로 양고기, 소고기, 버터, 치즈 생산으로 유명하며 뉴질랜드의 폰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모, 낙농품, 육류의 생산과 수출은 뉴질랜드 경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우유, 치즈, 버터 등 낙농 제품의 80%를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유제품 수출국가이며 노동인구의 25%가량이 농축산물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해서 뉴질랜드의 양모와 육류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환경을 중시한 뉴질랜드의 산업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는 석탄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 대신 수력발전과 지열발전으로 전체 전력의 90%를 생산한 친환경에너지 국가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염되지 않은 천연자원으로 인해 여러 영화의 배경지가 되었고 이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찾게 만들어 관광산업의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속하는 섬나라로 북섬과 남섬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이 많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과 같은 대도시들이 많은 북섬은 현대화가 잘 되어 있는 현에 속하지만 남섬은 빅토리아 시대 이후 개발이 잘 되지 않아 옛 모습을 그대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섬은 화산이 많은 화산지대인 반면 남섬은 빙하 지형이 많아 높은 산들과 절벽, 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섬은 불의 섬, 남섬은 얼음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남방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서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냅니다. 지형이 복잡하여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기후차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특이한 지형 덕분에 땅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다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태계 구성이 독특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이주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에서는 박쥐가 유일한 포유류였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뱀을 비롯한 파충류도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축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뉴질랜드의 국조, 키위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앵무새인 카카포 등 이러한 독특한 생태계에 맞춰 진화하면서 비행 능력이 태화되어 날지 못하는 조류입니다. 뉴질랜드의 웅장한 대자연은 영화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 배경으로 등장한 뉴질랜드의 자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반지의 제왕의 성공 이후 킹콩, 나니아 연대기, 엑스맨포, 라스트 사무라이 등 여러 영화가 촬영되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세계적 수준의 뉴질랜드 영상 산업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자타공인 럭비 세계 최강국입니다. 팀은 대체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백인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는데요. 선수들의 몸무게는 대체로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체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럭비 종주국인 영국은 물론 매년 유럽 순회를 돌며 스포츠 국위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열린 제1회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스포츠답게 뉴질랜드에는 세계 최초로 럭비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희귀한 초기 럭비 장비를 포함하여 럭비에 관련된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1996년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로드가 있습니다. 본명은 엘라 마리아 라니 엘리치 오커너로 오클랜드 데본포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로드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음악공부와 훈련을 소화하여 13살 때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로드는 2012년 16살의 나이에 첫 데뷔엄반을 발매했으며 첫 싱글 로얄스는 뉴질랜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에 뉴질랜드 출신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헌드레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얼터너티브, 아트, 팝계통의 음악을 하며 미니멀한 구성에 독특한 그루브감과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유의 창법과 음색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미니멀하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스타리가 달리 가사는 다소 직설적인 감정이나 팝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로드는 아티스트로서 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평론계에서는 로드의 음악이 나이에 비해 가사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불만을 10대 특유의 감성으로 잘 드러낸다고 호평이 많았습니다. 로드는 영화 한국게임의 ost를 부른 걸로도 유명하며 2019년 기준 2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셜제도 마셜제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더 마셜 아일랜드 마셜제도 공화국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섬나라로 수도는 마주로입니다. 마셜제도의 국기는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있던 1979년 5월 1일 자치정부 수립과 동시에 제정되었습니다. 국기의 바탕은 파란색이고 깃대 왼쪽 하단에서부터 오른쪽 상단까지 주황색과 하얀색 대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24개의 빛을 가진 하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색은 태평양을, 하얀색은 일출과 평화를, 주황색은 일몰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하얀색 별은 북반구 바로 위에 위치한 군도임을 나타내며 24개의 빛은 24개의 자치구역을, 그중 4개의 긴 빛은 마셜제도를 구성하는 4개의 가장 큰 섬을 의미합니다. 호주의 서쪽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제도의 국토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15위이며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작은 국가이며 강원도 동해시의 면적 180제곱킬로미터와 비슷합니다. 마셜제도는 2017년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51위이며, 이는 동해시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마셜제도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2억 달러, 이는 세계 180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키리바시가 있습니다. 마셜제도의 주민의 대다수는 미크로네시아계의 원주민이며 공용어로는 마셜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 관련 교회이며 그 외 로마 카톨릭과 초착 종교를 믿습니다. 마셜제도의 역사입니다. 만 2000년 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미우 대륙이 화산복팔로 잠긴 후 살아남은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마셜제도는 약 2000년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셜제도는 1520년대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1788년에 섬을 방문한 영국의 선장 존 마셜이 자신의 이름을 따 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592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온 마셜제도는 1885년 스페인이 이 섬들을 모두 독일에 팔아버리면서 독일형 유기니에 합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부터는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부터는 유엔의 위임을 받은 미국의 신탁 통치령이 되었습니다. 마셜제도는 2차 대전 당시 태평양 전역의 주요 전장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1946년 미국은 비키니섬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 실험을 시작했고 이웃섬인 애니웨톡섬에서도 미국의 핵실험이 실행되어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1946년부터 58년까지 12년 동안 총 67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 결과 3개의 섬이 없어지고 그 외 많은 섬들의 일부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1965년부터 마셜제도를 포함한 미크로네시아 일대에 대한 독립운동이 심화되었고 1973년 마셜제도는 미크로네시아 의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체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셜제도는 1979년 헌법재정과 함께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아마타 카부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982년 마셜제도공화국은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였고 1986년 협정이 발효되면서 사실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내정과 외교는 족자적으로 수행하지만 국가안보는 미국에 위임하는 형식이었고 마셜제도는 미군기지 유지를 허용하는 내가로 2001년까지 14년간 매년 3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1991년 9월 마셜제도는 유엔에 정식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1979년 5월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마셜제도공화국은 미국과 협약을 맺은 대통령제공화국입니다. 임기 4년에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단원제의회에서 의원 중 1명을 마셜제도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2019년 현재 마셜제도의 대통령은 2016년부터 역임해온 8대 대통령인 힐다 하이네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마셜제도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 추장들로 구성되는 추장회의는 국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셜제도의 경제는 정부 주도 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민간 산업의 육성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국가 예산의 60%가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질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 원조가 국내 총생산의 상단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미국에게 전략적 분사기지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토지료를 받습니다. 마셜제도는 파나마 라이베리아와 함께 대표적인 편이치적국입니다. 편이치적이란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의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선주가 자국으로부터 간섭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편이치적국은 선주에게 국적을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마셜제도는 남태평양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광석, 코코넛 등을 수출하며 관광업 또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주요 생산작물로는 빵나무 열매, 바나나, 타로 등이 있으며 건조한 코코넛을 압착하여 만드는 코프라오일과 참치는 마셜제도의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도 부족하고 자체적인 산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마셜제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의 공식 통화를 암호화폐인 소보린으로 바꾸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나 IMF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아셜제도는 31개의 산호선과 그 외 1200여개의 섬과 환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거의 해수면에 가깝습니다. 아셜제도를 이루고 있는 섬들은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은 섬들로 23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전체 해역은 16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육지의 총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열대오림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28도 내외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건조한 계절이고 10월부터 11월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100여종이 넘는 산호가 자생하고 있는 마셜제도는 250여종의 어류와 지구상에 서식하는 5종류의 거북이 모두 발견되는 곳입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물론 30여종의 물새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셜제도는 서구적 시장경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부족중심적이며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각 섬의 모든 땅은 이로이지라 불리는 족장이 소유하며 자원의 분배와 활용, 분쟁 해결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남성들은 주로 어업과 카누 제작 등 바다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탓에 주로 고기와 해물로만 요리를 해먹는데, 가장 흔한 생선은 참치라고 합니다. 아셜의 대표적인 수공의 품은 카누입니다. 길이가 30미터나 되는 와랍 카누는 한 번에 40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한 달 정도는 육지에 들리지 않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날렵한 팀놀 카누는 산호초 사이사이를 누비며 낚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셜제도의 수도인 마주로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 낚시 토너먼트 축제가 열립니다. 가장 큰 대회는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회인데, 많은 섬에서 낚시에 자신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마셜제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로망 크레스가 있습니다. 그는 마셜제도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전직 육상선수였습니다. 1977년 로망 크레스는 마셜제도 섬들 중 하나인 카벤에서 태어난 원주민 어머니와,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카벤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달리기에 재능을 보였던 크레스는 육상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상실하게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20세가 되는 1999년, 그는 오세아니아 20여개국이 참가하는 미크로네시아 게임에서 100m 단거리 육상부분 동메달을, 2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태평양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로망 크레스는 화려하게 세계 육상계에 등장하며 태평양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지만 다음해인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마셜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스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해 크게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종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꾸준히 출전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참가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야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성기가 지나 30대에 접어둔 크레스는 늦은 나임에도 베이징올림픽에 마셜제도 국가대표로 참가하였고, 100미터 경주에서 8위로 입상하며 비록 메달권에 들진 못했지만, 마셜제도 국가대표로서 최초로 육상선수로 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은퇴 후 크레스는 후배 선수를 육상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